도깽이나 딴딴 놀이터 무서워! 야 이거 되게 무서운데? 구독해주세요! 오! 엄마! 맛있게 보셨네 다행이다 그럼 고맙다 고맙다 나다린 정리해 무슨 정리 무슨 정리는 무슨 정리야 여기 너네 어디론가 봐봐 한번 아 귀찮아 엄마가 해주면 안 돼? 뭐야? 이놈들이 우리 우리 그러면 게임으로 결정할까? 어? 그게 뭐야 엄마? 이거 보드게임인데 이거 엄청 재밌다 일단 티비 좀 끄자 이거 재밌는 게임도 하고요 집 정리도 하고 얼마나 좋아 그거 해가지고 진사람이 정리하자고? 빙고 가자 도리들 안녕 도깨랑 같이 놀아요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는 상황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상황극은 상황극인데요 방 어지른 거 보셨죠 여러분? 이건 실제로 나다린이 어지른 거예요 진짜요 네 진짜로 아까 낮에 나린이 다린이가 한참을 놀면서 어지른 건데 이거 정리하기를 이 보드게임 폭탄 돌리기 보드게임을 해서 일단 여러분 진사람이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뭐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무서운지 안 무서운지는 뜯어보면 알 것 같아요 폭탄이다 뭐야 진짜 폭탄 모양이에요 폭탄 자 그리고 이렇게 카드가 있는데요 이 카드는 뭐냐면 이 카드를 이렇게 뒤집으면 제시어가 나와요 지금 여기는 제과점인데요 제과점에 관련된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폭탄을 들고 돌아가면서 계속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 카드를 뒤집고 제시어에 관련된 단어를 말을하는 건데요 폭탄이 터지면 지는 거예요 폭탄이 터지면 지는 거예요 터뜨린 사람이 시간은 랜덤입니다 누를 때마다 시간이 달라요 일단 소리좀 들려줍니다 야 이거 되게 무서운데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고고 다리니 다리니 토킹이 순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케이크 켜고 준비 눌러주세요 시작 공사장 공사장 누나 누나 공구 나이치 병원 주사 주사 병원 주사 주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수영장 산 나무 지골 아기 아기 하 미용실 비 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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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가 엄마 이건 누구에요 여러분? 낫다야? 낫다야? 응 알았어 엄마가 저거 낳을게 철이 우어 수영장 아기 도착 도착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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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